영사실 미소 통신 사관 가족의 탄생 상영 10분 남았습니다 미소 필름 장전 완료 미소 통신 15시 30분 가족의 탄생 상영 준비 완료 미소 무인 영사라고 들어보셨죠? 하드디스크라고 하는건데 안에 영화가 들어있어서 서버에 영화를 업로드하는거죠 그러면 여기서 영화를 틀 수 있어요 편하겠죠 실장님 혼자 어쩔 수 없었지 옛날 버스 안내원 없어지듯이 이제 영사기사가 없어지겠지 뭐 미운건 오히려 나였어 미운건 오히려 나였어 혹시 하드디스크가 고장이면 필름으로 상영이 가능합니까?